한편 효성님과는 반대로 잦은 대변신으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데요. 거의 1시간 정도 미리 출발하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배 아프면 볼일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차들이 막히거나 그러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낮빛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휴, 지금이라도 화장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전에 타던 수용차였으면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저게 있다는 게 안심이 많이 돼가지고 배가 살살 아프더라도 참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대체 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차는 제가 캠핑용 화장실을 놓기 위해서 뒷자리를 다 떼어내고 구조변경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사용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게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에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요거 열고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문고제 넣고 분리 부면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중후군으로 한 심정 정도부터 앓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만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고독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만성적인 복통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지니님의 일상.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던 시절은 다 옛말인데요. 그냥 냉동 닭가슴살인데 제일 간편하죠. 간편하고 다음날 무리도 안 되고. 그러면 닭가슴살 먹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제가 요만큼을 먹는데도 한 2, 30분 가까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차라리 배 안 아픈 게 낫지. 양껏 먹고 배 아픈 것보다. 지니님의 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이거는 거의 10년 전으로 되는데 제가 촌차 한 번 자전거 차러 갔다가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한 번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딱 비우고 나서도 계속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화장실을. 아마 그때 트라우마로 계속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증상이 발현되기 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운동을 즐겼다는 지니님. 당시 몸무게 60kg대를 유지할 만큼 날씬한 체형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아예 못하고 집에만 있고 먹는 건 들고 살만 찌고 그러더라고요. 활동량은 거의 그때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집에서 회사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산책 시키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죠. 몸이 힘들어도 두 마리의 반려견 산책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네요. 가을 산책은 집 앞에서밖에 못 해요 제가. 멀리 갔다가 한번 봉전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지만 그쪽 루트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를 배변 신호를 대비해 동네에 있는 화장실 위치까지 모두 꿰고 있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어, 야 내일 만나면 알지? 내일? 오케이 알았어. 어? 아 내일, 내일 만나려면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이거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약속이 생기면 전날부터 금식에 들어간다는 진희님. 이제는 굽는 게 습관이 됐을 정도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 중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데요. 지금 무슨 약 드셨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사제인데 급하게 또 움직이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불상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하나 먹은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결심을 했다는 진희님. 자가용 대신 전철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아, 더 긴장돼. 입이 막 너무 마르네요. 입이 발성 발성 말라요? 네, 지금 입도 마르고 긴장.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5년 만에 타본다는 전철. 탑승 전 화장실에 들리기는 필수랍니다. 지니 님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와, 차 타고 3, 40분 거리를 6분 만에 오다니. 아버님, 버스 한번 타봐야죠. 와, 버스는 진짜 큰일 나요. 버스는 아마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혼자 내려서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없는 전철 안에서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는데요. 아이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네, 화장실을 일단은 둘렀다 갔다 와야 될 거예요. 눈앞에 있는 화장실 표지판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도 도전이야. 처음인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너무 심하니까. 회사에서도 빈번히 있는 일이기에 동료는 누구보다 지니 님의 몸 상태를 잘 안다는데요. 이 형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거의 저희 회사 근처에 김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을. 그때 이제 다 놀랐죠, 사람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게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 거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출발 가능하지. 그 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배 아픈 상태가 아니거든, 지금. 오케이. 지금 빨리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들어가야, 내일 봐요.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일반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좋네요.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이 좋은 것도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과연 진이님의 지옥 같은 일상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진이님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과도한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진이님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이준득 임상심리 전문가가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진이님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집으로 방문.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한 후 단계별 솔루션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지난번에 찍어주신 것을 좀 봤는데 견디는 기술을 아마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안을 견디기가 좀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상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한데요.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완전히 몸에 익히시고 나면 그런 불안이 왔을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울 훈련들인데 점진적 근이완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후훈련이라는 게 있고 체계적인 노출 이것도 하나의 훈련법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전반의 불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몸의 반응.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불안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 맨 처음 말씀드린 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불안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진적 근이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손은 여기 이렇게 허벅지 위에 올리시면 되고요. 눈을 감으시는 게 아마 좀 처음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몸의 느낌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오른발에 힘을 꽉 줬다가 넷까지 샌 다음에 다시 힘을 뺄게요. 자 준비하시고 힘을 주세요. 발가락을 확 이렇게 우물이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풀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 왼발로 해볼게요. 네. 자 왼발에 힘을 꽉 줘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힘을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근육이 느슨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와우. 잘 됐습니다.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 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체에서 상체에 이르기까지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 하나. 손. 팔. 가슴. 얼굴 등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완시켜줍니다. 못해도 한 2, 30분 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도전을 할 때마다 어쨌거나 긴장은 찾아올 거거든요. 그 긴장을 점진적 근위안을 통해서 가라앉힌 상태에서 도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잠깐 했는데 낮잠 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여러 번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긴장이 돼 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대체로 근육을 긴장시키죠. 몸 자체가 이완돼서 불안이 떨어지게 되면 긴장감도 저절로 감소됩니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좋은 훈련법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체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도를 감소시킨 후 체계적 노출법을 통해 그동안 회피해왔던 상황과 마주하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못했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배가 아픈지 이런 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원래 가시고 싶었던 길이지만 화장실이 없는 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않는 손에서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불안 점수가 몇 점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다녀오겠습니다. 평소 화장실이 없어 다니지 못했던 길을 걸어보는데요. 과연 진희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벌써 시도 되나요?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잘하셨습니다. 지금 몇 점인가요? 점수는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정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오는군요. 그만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배에 힘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돌아오시는 거고 점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번 불안을 떨어뜨리고 갈게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네. 5-7 호흡이라는 거고. 보통은 사람이 숨을 들이실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긴장된 상태를 만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대신 내쉴 때는 긴장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눈을 감고 다섯에 들이시고 일곱에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로 쉬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좀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시작할 때는 그냥 빨리 돌아가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계속 줄어드는 느낌은 조금씩 있어요. 지금은 몇 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40. 40 정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훈련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정도 거리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10 정도의 불안을 다운시킨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첫 도전으로써 굉장히 힘든 도전을 해내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큼 성공하셨어요.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하신 거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일상의 기쁨도 조금씩 되찾는 날이 오겠죠?